그건 1번 했어요. 진짜 한 10일째 쯤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트럼프 다 들어주고 왔는데 막 송훈이 씨랑 너무 재미있는데 박명선 씨랑 영철이랑 여행 다니까 너무 좋다. 다음에 우리랑 같이 여행가자 하는데 제가 막 그랬죠. 저도 모르게 누나들인데 내가 니 X리라고 다시 여행을 전화가라. 진짜 개인들이야 이거.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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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양통도 안 갔다. 양통도 안 갔다. 양통도 안 갔다. 양통도 안 갔다. 제가 속에 있는 말을 한 번씩은 진짜. 그때 멋있다는 거야. 그때. 이형랬 씨가 주먹 좀 뭐 이러지 않았어. 웃었어요. 그때 다 웃었죠. 너무 웃겨가지고. 농담은 거 아니까. 농담은 이제 그렇지. 영재란 늘 그래요. 넌 목소리 너무. 너는 나한테 죽였어. 야 재미있냐. 아니 왜 얘기를 왜 이렇게. 아니 왜 얘기를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괜찮으세요. 남자는 이렇게. 나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얼굴이 약간 길어진 거 같아요. 누르셔가지고. 나 엉덩이로 귓방밍이만 하셨는데. 이게 기운다. 유행히. 내가 유행히. 조용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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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봉. 아, 백옷. 아, 백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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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백옷. 백옷. 아, 오빠 왜 그러신 거예요.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데. 아, 놓이 있던 거. 넌 내 재미있었던 거잖아. 어, 이거 약간 야지술인데. 그걸, 야, 지금 과연. 뭐지? 그러면 저희도 오빠 얘기 그렇게 합니다.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잖아. 뭐라고 그러고. 근데 누가 재밌때는 그렇게 해요. 아 우리 영철이 잘하는데. 누가 더 재미없다는 뜻이잖아요. 제가 그것도 모를까봐요. 저기 현무라고 했는데. 시간이 오래 갈수록. 하무용. 왜 쟤니뜨. 애들이 붙여서. 결혼을 내 하는 게 아니라고. 저는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. 전쟁터 같은 시점. 되게 넓은 식당에. 테레비 세 대 있는 집에서 다른 책을 듣고. 지금 항상 여기에 앉아있는 것 같은 경우에요 지금. 정이 참 잘하네.